일단 저희 결심 팀을 대표하여 배우 박혜 씨를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줄까 하는데요 그럼 일단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관계 깊이 빡수로 예상을 못했는데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부산국제여화제 방역 잡은 날에 확인을 받아서 게스트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주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극장에서 사실은 한 3달 감독상을 추상을 했고요 오늘은 부산국제여화제 첫 상영이 때 헤어진 결심 팀을 대표해서 배우 박혜 씨를 모시고 영화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박혜 배우분께서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의 바다 도시 부산에서 이렇게 영화의 엔딩 장면이 바다에서 끝나는 영화 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배우 박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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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have to meet me Linda especially this film ends with the ocean and then I'm very happy to be here 그의 오션을 통해 부산의 오션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부분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you can see, 감독님이 답변해야 할 부분들은 박혜일 배우가 직접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까 예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the interest of time, I will just give you more chances to the audience to ask questions. I will just open up two questions in the beginning and then I will give you the chance. And then when you asked a question, since 박혜일 was leading and turning out a director, so please actually ask a question mostly addressed to the 박혜일. 네, 그 참고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보고 싶었을 박창욱 감독님과 탕혜일 씨가 그 자리에 함께 못한 걸 저도 참 아쉬워하는데요. 그 말씀을 알려드리자면 박창욱 감독님은 지금 미국에서 동조자라는 작품을 찍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수척해지는 모습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SNS로 많은 응원을 써주시면 아마 책임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배우 탕혜일 씨 많이 좋아하시죠? 중국에서 계십니다. 그들한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들한테도 아니더라도 고객들이 꽤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석에서는 박혜일 배우께 몇 차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난 20년 넘게 한국 영화 작업들을 해오시다가 사실 박창욱 감독의 영화를 출연하신 적이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의아해하기도 했고 좀 놀랍기도 했는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욱 감독으로부터 출연 제안을 받으셨을 때 사실 박찬욱 감독이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왜 박혜일이냐라고 기자들 질문에 평소에 이런저런 자리에서 박혜일 배우를 눈여겨봤고 그의 진중하고 차분하고 신중한 그런 명모가 꽤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헤어질 결심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박혜일 배우를 염두에 두고 썼던 것 같다라는 요지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박찬욱 감독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을 때 또 어떠셨는지 그리고 헤어질 결심에서 맡으신 혜준이라는 남자가 어떤 인물로 보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혜일과 함께 해물면 이 녀석은 정말 최고의 년입니다. 두의 film이 출연했고 이 년에 한산의 래싱을 포함한 경우는 한산의 래싱을 포함한 두고 한산의 래은 또는 이 녀석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20년 동안 박혜일이 한국의 영화 영화 장면의 역할을 봉합한 경험을 배우고 하지만 이 녀석은 처음으로 박찬욱의 영화 작품을 배우고 박찬욱의 영화에서 가장 흥렴한 장면을 배우고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묻고 박찬욱에게 질문을 묻고 박찬욱 감독님을 알게 된 첫 기억은 제 데뷔작 임순례 감독님의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작품을 한창 상영하고 있었을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박찬욱 감독님은 JSA 운동경비기업 그 작품으로 송강호 선배님의 영화를 알리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맥주집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는 사실 송강호 선배님 같은 배우다 보니까 송강호 선배님한테도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흘러가면서 올드보이나 여러 개성있는 한국영화에서 가장 개성을 지니고 있는 감독님이시잖아요. 흘러오는 작품들을 보시다 보니 그럴 때마다 뒤풀이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가벼운 인사 정도만 드렸던 상황이었죠. 저는 사실은 박찬욱 감독님과 작업을 하고 싶다. 제가 전하는 배우한테 어떤 역할이 주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워낙 제가 전하는 배우의 성질이 박찬욱 감독님이 작품에 잘 오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문득 전화가 왔어요. 되게 잘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래받은 작품은 첫마디가 내가 들었던 것에 워낙 감독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시는 예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화를 주셔서 제가 했던 말이 감독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래서 박찬욱이 전화가 전화를top Hymanุ이 전화를 못했고 그래서 그동안 제 처음으로 의見심이 나는 잘못한 거에요. 그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감독님과의 만남이어서 장혜준 역할, 여러분들이 보신 형사 장혜준 역할을 제안하셨고 어느 작은 식당에 가서 당신을 캐스팅하고 싶은데 아직 책으로 써서 시나리오를 줄 수는 없는 상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한 시간 동안 흥사 장혜준의 역할과 이 작품을 설명을 한 시간 동안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고 박찬혁이 저에게는 아직 책이나 스크랩을 보내주지 못했고 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페에서 박찬혁이 저에게는 장혜준의 역할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니면 한 시간 정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호기심 있게 흥미를 가졌던 부분은 작품의 이야기였고 제 첫 번째는 박찬혁이라는 장례였어요 거기에 호기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배우라면 누구나 남자 배우라면 한 번씩은 형사나 경찰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저한테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찬혁 감독님이 표현하려고 하시는 형사 장혜준은 뭔가 달랐어요 보신 바와 같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큰 매력을 느꼈고 추가로 이미 탕윤 씨가 개설되었다 여긴 iu here you see this story as well and I want me to be created to they make his own johnness and our messy my own fare가 I never actually all perform conducted for the police compilation just before you and whatj either described in his film with the character details was very unique it was very charming to me and also I got the information that 한국가 그래서 감독님과 작품 이야기와 역할을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이제 탕웨이 씨를 만나러 가보자 해서 경기도 어느 외관 자연과 함께 있는 공간의 삶이 되신 탕웨이 씨를 만나러 새로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캐릭터를 개발했을 때 탕웨이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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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자연과 탕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탕웨이 씨의 이미지는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탕웨이 씨는 굉장히 도시적이고 세련된 그런 이미지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바채에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부터 농작물들을 자랑하면서 그걸로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굉장히 첫 만남부터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고 되게 수수하고 담백한 배우의 면도 있구나 되게 폭이 넓은 배우라는 걸 직감을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과 그 자리에서 리딩도 해보고 서로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탕웨이 씨도 워낙 품이 넓은 사람이라 말이 적어도 서로 눈빛이나 행동으로 소통하기가 너무 괜찮았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녀는 아주 큰 스펙트럼이 되었고 그녀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우리는 스크립을 같이 읽었고 처음에는 한국말이 서툼한 중국인으로 설정되었을 때 하지만 우리는 눈을 옮기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데 탕웨이 씨가 한국말이 서툼 중국인으로 설정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도 이미 우리의 관계는 촬영을 하듯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갔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치열하게 촬영을 했고 중간중간 두 배우가 이 작품을 쭉 끌고 가야 되는 굉장히 다른 작품에 대해서 꽤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부산에서도 저희가 꽤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동백성에서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컨디션 체크도 하고 탕웨이 씨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정의 폭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잖아요. 상처라든가, 포함화 같은 것들. 그래서 탕웨이 씨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준비하면서 연기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는 중이었어요. 상처를 방문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중 그리고 보면, 그의 행동을 보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의한 된 점이 있고, 그런데 그의 행동은 그의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슴과 트라우마이 있지만, 그런 행동은 행동에 의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보기 때문에 저는 그의 행동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행동을 보기 때문에 참고로 드리자면, 탕윤시 팬들은 반가울 이야긴데요. 김태영 감독님의 원더랜드라는 영화가 뭐 연말? 내년 초? 이쯤에 또 새로운 작품으로 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탕윤의 new film, 원더 랜드, 김태영의 작품은 이 년의 끝이나 다음 년의 시작됩니다. 감독님은 그냥 웃기시려고 하신 말씀이시죠? 제가 대사를 까먹어서 이렇게 어릴 때만 참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쪽도 결국 촬영장에서 각 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다른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문득 좀 좀 탕윤이가 맡으신 탕윤이 배우가 맡으신 송설애를 좀 오래 보고 패턴을 좀 알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정도의 디렉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 줄은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컷을 하려고 하다가 대사가 나와서 사실 편집을 해버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다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또 그게 영화의 도입부잖아요. 극중 송설애를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장혜준한테는 그 이야기 흐름에서 송설애를 처음 봤을 때의 하나의 감정, 그 느낌 그것이 이 영화스럽게 표현하는 기운, 기분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한 장면을 딱 찍고 나서 장혜준을 이제 스타트할 수 있겠구나 느꼈던 저는 송설애한테 감정을 처음 던져봤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감정을 던져서 테이크를 해봤지만 그렇지 않고 더 사무적이고 공무원 같은 태도로 만약에 처음을 또 대했다면 또 다른 톤의 이야기의 결로 또는 그 송설애한테 다가가는 느낌이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는 톤이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그 테이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두의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짚어지는 시작점이었거든요. 저도 그 장면 좋아해요. 제가 해놓고도. So the question about the first scene, when the first scene appeared, director 박찬욱 was jokingly said, Maybe the hedgehog just forgot his line so that's why he just gazed at LongTai but the it was actually there are clear direction in the script so the basically there was a gaze. So the hedgehog was supposed to gaze at her in the beginning and then later he actually start talking. 그래서 이는 의상 그리고 이 심연은 그녀와 함께 보지 했을 때 그녀는 그녀의 욕심을 받았다. 이 시점에서 그녀의 욕심을 받았다. 그녀는 그녀의 욕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심연의 지식과 이 심연의 욕심을 받았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첫 장면이 바로 비둘이 아주 아주 스트릿한 것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픈 서버 오피치로 maybe approach or get close to 설에 would take a little longer and maybe it would be a little slower approach and then maybe that actually gives a different layer or the color of this film in the beginning but somehow the director chose this scene and then I think that I also this is one of my favorite scene as well first of all thank you so much for such an immersive and beautiful film it was an incredible experience and as an actor I just wanted to know firsthand preparing for a role like this most of obviously taken months and I just wanted to know with the film itself did you have any kind of scene that you still remember to this day that's very memorable that's memorable thank you I 여러분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그게 동해, 서해 다 세 군데를 합쳐서 찍은 장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바닷가가. 그런데 제가 이제 바닷가로 들어가잖아요. 송설해를 찾으러. 그때가 1월, 2월 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섬의 바다고요. 제작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만조를, 파도를 찍을 수 있는 날은 두 달에 한 번씩 온다. 아. 사실 제가 한 장면을 봤어요. 제가 한 번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만, 이게 좀. 두 달을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되나요? 배우로스의 두 달. 100명이 넘는 스태프가 앞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서해 바다가 이제 약간 껄도 있고, 물 속에 안 보여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돌이 숨겨져 있거든요. 두 번 넘어졌어요. 아니, 배우로가 말이야, 넘어진 설정을 저렇게 하고 말이야. 저렇게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돌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진 거거든요. 그걸 아시더니, 아, 이게 좋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큰 부담감을 갖고 찍었던 장면이 그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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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actor, 트레이터 dann, 프로듀싱팀, 저게 많이 저게ột 더 против 점이 인제한 고향으로, 왜냐면, 이렇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100, 100, 100, Crew's, 그 둘이 모두 한 더 더 멈출 수 있는 물마enz을 셀기 중, 그래서, 이렇게, I really have to be perfect in this scene. 그리고, 이렇게 보니, 속도는 easily 안쪽으로. 요즘에,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지 않은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었는데, 격렬에 있는 바닥에 잠을 가진 바닥에, 박산우가 저를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것인지, 그런데, 결국 이렇게, 우리는 좀 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많은 범죄가 있었지만, 뭔가, 그게 정말 어렵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김수형 씨와 말씀하신, 연수 형사한테 빨리 오라고 전화하는 장면으로서는 그게 아마 그런 환경적 부담도 저한테 전해지다 보니까 막 아이처럼 때를 쓰고 하는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신영의 다른 친구의 디렉터가 그래서 제가 전화했을 때 제가 울려했을 때 제가 전화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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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전화했을 때 그래서 그 반응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전화했을 때 전화했을 때 마지막 하나는 저는 바다에 버려요 그 녹음을 스마트폰으로 듣는 장면이 있잖아요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하고 사랑의 얘기를 한다는 설정이 저 번은 바다에 버려요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관객 분들한테 사랑의 의미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전달력이 있을까를 제가 해내야 되는 중간자전 역할이잖아요 그런 감정을 그 장면에서 보여주기가 참 저한테도 참 어려웠던 장면인데 제가 봐도 잘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film never really explicitly says love or I love you but it somehow actually stays especially the line draw that form in the sea to a deeper sea they draw it in a deeper sea and like this like with this line with this emotion in this ending sequence I kind of have to express this love in the quite subtle way and it was very challenging for me but I think that I really did a good job 네 지금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루종일 붙잡고 지금 헤어지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 여기 접촉을 섞어주시고 베스트가 퇴장을 마치고 나면 고객분들의 퇴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